광주 서구청자 선거는 현직 고청장과 집권예당 후보가 맞붙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CNB 광주 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무소속 이무진 후보가 참석해 서구발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대석 후보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무진 후보의 단독 대담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수지 기자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이무진 후보는 민선 6기의 경험을 강조하며 서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농촌지역은 도로와 농로정비사업 등을 통해 서구의 신 구도심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쾌적하고 편리한 그런 동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농촌지역은 유덕동지역과 서창지역인데 이곳은 도로나 농로정비,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소시가스 등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수, 이런 에너지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힘쓰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인턴 사업입니다. 인턴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적성과 자질을 검증한 다음에 항구적인 일자리로 취업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스스로 개척해가는 취업 창업 거점 공간을 현재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욱더 확대시켜갈 계획입니다. 또 구청장으로 재임하며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임 후보는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의 위상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의 노조여서 노조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필요에서라도 다소 강한 투쟁을 할 필요도 있었다고도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합법노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어 올바른 지방분권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통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8대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8대2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똑같습니다. 국가가 걷어서 나눠주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다 대포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배분도 약 7대3으로 중앙이 7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은 국가가 위임해 주는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데 급급하거든요. 위임 사무는 국가가 위임해 준 측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습니다. 또 임 후보는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대와 요가 친화 교육 도시 조성 등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SNB 뉴스 박수지입니다.